늑대요? 늑대도 할 때는 하죠 할 거 없을 땐 늑대 하지 백기사님이 하라 말아 할 그건 아니지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백기사 형이 미션 주면 언제든지 하지 그럴 거 아니면 그냥 아가리 하세요 그리고 새벽에 많이 하는 거 같아 오후 점심에 사야나 야 뭐야 왜 해처리가 잠든데 가스는 빨리 먹어야 돼 지너스는 살짝 찔러주고 2가스까지는 못 먹고 1가스로 해야지 내가 1가스로 해도 돼 이거 내가 사실 쟤는 거 같은데 잘까? 깜짝 쟤는 거 같은데 내려야던 게 뒤몮여 적قي 온가 식 유 세골 이기네.. 아홉 시에 가는 것 같은데 이기네.. 아홉 시에 가는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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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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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초심으로 돌아와서 다시 모은다. 나 근데 스카우트 035이야 이번에 나오면. 아 나갔다. 와 콜 받고 나가버리네. 이거 3번째 업글 같은데. 아 얘가 멀티를 못먹는구나. 야 테란 산게 ㅈㄴ 크다. 만약에 이거 테란이 없었으면은. 땡크 지원도 안되고. 여기 멀티먹고 여기 먹고. 막 다 먹었고 이렇게 할텐데. 그래 테란이 진짜. 살고 죽은거 차이가 ㅈㄹ 커. 이래서 테란이 죽어도. 이사오라고 말을 해야돼. 그냥 나가는거랑. 나머지가 좀 잘했을때. 살아있는거랑 차이 진짜. 탱크. 탱크 몇개 2치도 아는데 ㅅ. 터면을 구매하기 시작한다. 진심으로 판다. 뱀에. 테란이gon이 redund아. 파이팅 fun. 터면이 뱀에. 터면이 스칼트. 하지만 네 스테이크. 터면이 뱀에. 아냐. 하하 이야 리버드롭 턱크 다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 이 타이밍에 리버드랍이요? 어 근데 비싸긴 하다 개비싸다 롱이 개무스러워 이 타이밍에 리버드랍이 롱이 개무스러워 하하 예 수고하여 어 아니 근데 이거 원스타에서 본진부터 업그레이로 해놓으니까 샤미럽 존나 빨리 되네 멀티 먹고 하면 못 이길 것 같아서 그냥 멀티 안 먹고 했는데